세로로 다닌 애들은 가로를 쳐야 된다고 근데 이거는 그 뭐냐 드림네일이라서 세로로 못 침 왜 세로로 안 쳐져 이거 세로로 안 쳐져 일단 왼쪽 가볼게요 오 지도갱신 꿀 왼쪽으로 와보자 세로로 기어다닌 애들 치라고 아 좋아 여기구만 어 저 새끼 뭐야 야 야 여기인가 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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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귀엽게 생겼는데 아이쿠 가만 있어봐 인도님 소통 안될 때 혼란카브라 탈이십 번데기가 먹고 싶어진다 아 나도 진짜 번데기 좀 땡긴다 이거 이 게임 하다보니까 번데기에 소주 한잔 오반가? 여긴 또 어디야? 여긴 어디지? 목소리 들린다 상인인가? 아이씨 가만히 있어 아 쟤를 풀어주면 되는구나 풀어주러 가잖아 끄면 되겠지? 뭐야 어떻게 풀어주냐 어떻게 풀어주냐 왼쪽으로 돌아가는건가? 아 조용히 해봐 내가 구해줄게 아 씨름소리 봐 아 이거 왜 맞아 이걸 이걸 왜 맞아 내려찍으면 되는거 맞아? 아까 안 흔들리던데 다시 내려찍어보자 뭔데 이거 이거 내가 내는 소리 아니야 이 쪽 길인가? 어? 저 반짝거리는거 뭐야? 왼쪽 맵에서 갈 수 있다고? 왼쪽 맵에서 갈 수 있다고? 여기가 여기가 어? 맞네 이쪽이 꿈꾸는 자 맞네 이쪽으로 가다보면 보이겠지 어쨌든 돌아서 온단 얘기겠죠? 여기 안 부서진다 돌아가야되나봐 돌아서 가는 목숨 딴데로 사녀 최그로 이 쪽 길은 마음에sn 이쪽이 생각로 떠나yr 오우! 아까 더 올라가는 길 있지 않았어요? 계속 올라가 보자 위로 가야돼 위에 아까 뚫린 길이 있었어 이거 해봐 여기 뚫린 길이 있었어 뚫었는데 저기인가? 좋아 발견 왼쪽 구석에 벽 부수라고? 아까 때려봤잖아 아까 때렸는데 안 부서져가지고 반대쪽 외부에서 가야된다고? 부시는 벽 버린다고? 오케이 간다 청자들의 암을 치유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간다 부시는 벽? 어디지? 여기였나? 아 한 4달러 한 그룹 간사는 부시는 벽이라며 엉? 아니 부시는 벽이라며 부질래? 부시는 벽이라며 아까 누구야? 어디있냐? 어디있냐? 아까 아까 부서진다는 놈 어디있냐? 어디있냐? 왼쪽 아래 이렇게 가면 된다고요? 나를 안그래도 길치인데 더 헤맬게 만들지 말라니? 나를 안그래도 길치인데 더 헤맬게 만들지 말라니? 나를 안그래도 길치인데 더 헤맬게 만들면 안돼 왼쪽 아래에서 가야 된다고? 그래 왼쪽 아래로 내려가보자 이쪽에도 길 있었는데? 일단 왼쪽 아래부터 가보자 왼쪽 벽 부서지지 않나? 내가 한두 대 쳐봤는지 알아? 다시 쳐볼까? 왼쪽 벽 부서진다고? 왼쪽 벽 부서진다 그랬다 여기 바라는 거지 위길부터 가보라고? 아니야 왼쪽 아래로 간다고 그랬어 왼쪽 아래부터 가보자 삼공이 많으니 배가 산으로 가는 những거 오오오 accomplished 어? 애벌레다 애벌레 구하러 가 안 보이네 이게 길이 어! 아 뭐야 이거 어떻게 가 저기 못 가는 거 아니야? 대시로 가는 건가?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애벌레게 빙도를 사용하... 어! 쉣! 올라왔다 올라왔다 됐어 오케이 애벌레 구했으니 여긴가? 밑이라 그랬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아래 길이 안 보인단 말이지 어 보인다 보인다 이리 와 어? 아래 길 뚫려있다 어차피 다 가봐야 되니까 아래부터 와보자 뭐야? 방금 뭐 지나갔는데 지렁이가 길 뚫려준다고? 또 잘못된 허위 정보를 오우! 오우! 졸라붓없다 쇼컷이 나오지 않을까? 아 뭐야 이거 어 방금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어 존나 소름 아 잘한다고 해? 아잇 뭐 또 그게 또 마음에 없는 말을 하시고 아잇 뭐 또 마음에 없는 말을 하시고 아잇 그래도 감사합니다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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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흐 아잇 어 뭐야 뭐야 아 뭐지 방금 — 김같은데 막힌 데인가 아 아아 좀비 아해 che верters 계속 올라가보자 — 아까 왔던데 같은데 아닌가 왔던데 아니야 제대로 온거 왔구만 여긴 또 어디 어 뭐야 방금 뭐 터졌는데 보스인가 벤치를 찾아보자 지금 지도쟁이도 없거든 불안해 보스방이야 파다못해 전사 영혼이라도 있겠지 어쨌든 근처에 일단 뭔가 있나 찾아봅시다 뭐지 저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건가 아 좀 가만히 있어봐 여긴가 여기도 아닌거 같은데 올라와볼까 와 길 개복잡하다 개복잡함 아 니네 또 뭐야 길인가 아 지도제작자 어딨는데 아 개빡치네 진짜 지도제작자 어딨음 있을거 같 이제 나올때 됐는데 위로나가서 오른쪽으로 나가시면 벤치가 있다고 오오 오 진짜 뭐야 전차로는 뭐야 새로운 맵으로 나왔는데 여긴 또 어디지 넌 또 뭐야 지도제작자 지도 이미 얻었다구요 지도 이미 얻었다구요 여기 깊은 놈지가 아닌거 같은데 뭐야 여기 문 열렸다 문 열렸다 어 못와본데 같은데 개신되고 있다고 오 그래 송구합니다 나의 왕이시 어 벤치다 지울 수가 없어 오케이 꿀이죠 왼쪽으로 쭉 가면 퓨어들 수 있어 음 그렇구 내려가볼까 내려가볼까 지도를 얻었다고 어 뭐야 다 밝혀졌네 오오 오 여기 열렸다 표 안먹냐구 아 아 기다려봐 초 먹으러가자 나 아까 걔 구해주고 싶은데 그 잡혀있는 애 지금 못 구하나 표? 벤치 앉으면 지도 갱신된다고? 아 드림어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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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림어택은 뭐야 왼쪽으로 쭉 가면 표있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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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랬어 뭐야 아저씨 아저씨 시 공 조 아 하하하 하하하 레몬님처럼 감사합니다 여긴가 날라다니는 벌레들은 뭐지 아 이게 지하철 같은거구나 아 그러니까 그 거대한 구멍이 그 지하철역 같은거야 노면전차 탑승권 이거 어디다 쓰는거였지? 오 뭐야 이거 오 벌레 쟤네들이 벌레를 생산하는건가 아 아 오 오씨 이거 표 어디서 쓰는거였지? 표 어디서 쓰는거였지? 표 어디서 쓰는거였지? 그 전에 무슨 기계 본거 같은데? 나 이제 좀 있으면 돈 3000원 생기네 열차? 열차가 어디였지? 지하철 탈 때 쓴다고? 지하철 어디서 타는거였지? 흠 흠 그래 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게 전사의 무덤이 맞구요 그러면 전사의 무덤 가자 가서 가서 500개 영혼 모으고 보상 받으러 또 가야지 제가 웬만해서는 이제 훈수 금지 막 붙이고 왔는데 이 게임은 도저히 그럴 수가 없겠다 같이 시공으로 빠져봐요 하하하 하하하 안해 제가 시공을 싫어하는건 아닌데 다른 게임 딴 게임 할게 넣어봐나 시공만 할 수는 없잖아 여기가 오 열린다 이거 뭐지 나비 올라와 보자 어 뭐야 숨겨진 랜가 아니구나 오 뭐야 숨겨진 문 아니구나 뭐지 뭐지 여긴 어디지 어 왔던덴가 아아아아 그래그래그래 그걸 내려가면 여긴 어디지 또 전사의 영혼이 있는데 그래 왼쪽으로 가면 전사의 영혼이 내려가서 왼쪽으로 이 게임 위에 차 있냐구요? 모르겠어요 있지 않을까? 전사의 영혼 잡으러 감 원트에 원트에 잡아보자 간다 동료용 여기에 여기에 내가 이 지독하고 잊혀진 구덩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강하고 용감한 유일한 자라 생각했는데 할로네스트에서 가장 강한 전사지 한판 붙어볼래? 도전 도전 고객 저 무기 그래그래그래 오케이 아 오케이 이거 대쉬 잘 써야겠다 아아 자아 아아 좆나못해 일단 일단 체력 채우고 아 이 가슴 쳐맞지말고 태력차고 다행인건 힐을 할 수 있다는거지 아 좀 가만히 있어 오우쉣 아 힐 힐 아 그렇게 나오시겠다 근데 패턴 파악 완료했죠 미안한데 이거 끝났죠 질수가 없어 이미 패턴 파악 다 했구요 칠 자신이 없다 이거를 못 깰 자신이 없다 이번에 깬다 아 뭐야 나 체력 한 칸 없어 잠깐만 회복하고 가자 얘네들로 회복해주고 가면 되거든요 일단 영혼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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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궤도를 잘 살피면서 저 궤도를 잘 살피면서 피해주고 쓱 피해주고 쓱 피해주고 잘하죠 힐 한번 해주고 힐 한번 해주고 힐 좀 힐 좀 힐 좀 아 아 이거 이거 되게 신선한데 괜찮아 괜찮아 이런거 좋아 아 이거 감히 힐을 하려고 해? 약간 이런 느낌이죠 지금 그러면 방법은 아주 쉽죠 그냥 한대도 안 맞고 깨면 돼요 위로 공격하는 스펠 쓰자고? 오케이 좋아 그걸로 터뜨리면 되겠다 그걸로 때려야겠다 오케이 철모덩 자 절 φ医게 악 음 음 으악 으악 이거 개잘들어가는거같아 다음에 깼다 이거 이거 깬거같아요 지금 보이죠 지금 거의 다 온거같거든요 지금 지금까지 뭐 어떤 트라이보다 지금 딜을 많이 함 됐다 보스까지 만피로 가면 돼 현대 맞았지만 피하나 없어도 깰 수 있다 하... 하... 얘네들 때려서 이거 피 채우면 돼요 벤치 가자 하... 실드를 가져오면 편하다고? 실드? 어떤 실드를 말하는거지? 실드? 이거? 아니지 저거는 아껴야지 저거는 아껴야지 지도 빼라고? 아 안돼 다 깼어 지금 솔직히 무기 강화 하나도 안하고 다 깨는 사람도 수두룩 할거 아니야 이렇게 장비 껴놓고 못 깨면은 좀 쪽팔리죠 간다 간다 이리와 다 피한다 이제 뒤로 피하면 돼 으악 으악 보잉? 개잘 개잘 피야 죽었습니까? 구름 끼치지 몰라 잘했어 오우 아 가지마라 세대매 왜 안 죽어 이 새끼 새끼 안 죽어 다 스킬 잘 쓰면 돼요 이거 500개 되나? 먹으면 500개 되겠지? 546개 어! 이제 기빗개 주는구나 아휴 졸라 센놈이었구만 한번 때려보자 600개 우삼 어디로 가야지? 600개 힘 짧지 않냐? 드림보스도 200개 준다고? 근데 나 드림보스도 안 할거야 근데 어디로 가지? 근데 이거 전사의 옹원 말고 가야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아래 왼쪽인가? 아래 왼쪽인가? 뭐야 이거? 이건가? 아 저거 3개 가져왔으면 편했다고? 그렇군요 아 나 근데 걔 구하러 가야되는데? 그 거기 잡혀있던 애 구하러 가야되는데? 걔 어딨지? 걔 구하면은 뭐 주는 거 아닌가? 내려가보자 왼쪽에서 들어간다며 걔 어디였지? 어 아까 꽤 시끄러우네 어떻게 구하러 가는 건지 이쪽인가? 정보 안구해도 됨 그래요? 안구해도 돼? 아 그래도 구하고 싶은데? 오 돌아다녀 보자 이쁘다 길이 나오지 않을까? 얘네 거떡 일어난다 봐봐 여긴가? 오어 일로와 일로와 일로알려라 일로와 오우쉣 뭐야 오오 어 길인가? 길같은데 이거 방금 뭐야 뭐있었는데 여기? 오오 숨겨진 길 다시 위에 가시겠다 여기 왜있는거지 이 길은? 이 길은 왜있는걸까?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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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